여러분 안녕하세요 고객마루 이민재 입니다 아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포르쉐 야 근데 우리 포르쉐 마루냐 포르쉐 너무 많이 하는거 아니야 718 카이맨S 에요 사실 718 뿐만 아니라 우리가 981 718 전부 다 트랙에서는 다 우리가 한번씩 영상에 올렸는데 생각해보니까 718을 길에서 탄 적은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트랙에서 이런 차 저런 차 많이 타봤거든요 근데 트랙은 말 그대로 그냥 한계주행을 하는 거잖아요 차는 그거를 내가 그 차를 다 알았다고 할 수가 없잖아 사실 내가 나도 차를 사도 90 한 9%의 시간은 길에서 타고 다닐 텐데 정말 길에서 이 차가 어떤 느낌을 주는 차일까 이거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오늘 이거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트랙에서는 우리가 기록내고 뭐 한계주행 달리느라고 정신없어 가지고 뭐 이 차가 어떤지 그런거 얘기 못했잖아 지금 한번 차를 살펴보는데 우리가 718 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981 박스터와 카이맨 이게 무슨게 981 시절에는 차 이름이 카이맨하고 박스터였잖아 근데 얘는 차 이름이 718이더라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박스터가 있고 카이맨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뭘 바꿨는데 바뀐 게 없잖아 범퍼 조금 바꾸면 그게 신차야? 야 포르쉐 차 차 잠깐 편하게 만든다 범퍼모양 조금 바꾸고 디웨이 범퍼 하고 테이맨ίζ pou Tolan traditional 바꾸면 신차 되는 거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뭔가 다르니까 518 이라고 붙이지 않았을까? 718 이라는 이름이 그때 왜 붙었지? 옛날에 무슨 포르쉐 718이 있다 그러지 않았어? 718 스파이더 뭐 있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 50 몇 년 된가에 인내 포르쉐 718가 있었는데 그 이름에 뭐... 이게 진짜 치사하게 과거의 영광에 묻어가려는 작전 아니야 아무리 봐도 생각해봐 986, 987, 981, 718이 순서인데 갑자기 자기는 그 앞쪽도 다 부정하고 저 옛날 차를 갖다가 50, 60년대에 시작했던 레이스카인 포르쉐 레이스카 그러니까 양산차가 아니고 그 당시 레이스카에 718이 있었다는 얘기죠 갑자기 내가 볼 때는 이게 4세대인데 지금 여기 와서 갑자기 그 50년대 레이스카의 헤리티지를 이어받으려고 좀 무리 아닐까 이거는? 근데 코드명은 또 982잖아요 맞아요 차 이름이 718이지 코드명은 982니까 아 그거는 또 부정하지 않는 거네 자기의 그 후계성을 981의 후계자를 아 눈꼽만큼 바뀌어 가지고 982구나 그치 너무 많이 못 바꾸고 이거는 뭐 제가 특별히 말씀 안 드려도 포르쉐 중에서는 포르쉐 스포츠카는 우리가 박스터 카이맨과 911이 있잖아요 근데 난 내가 지금 말하고 잠깐만 스포츠카가 아까 내가 박스터 카이맨하고 911이 있다 그랬는데 두 번째 911을 잘못 얘기한 거 같아 가지고 내가 살짝 후회가 됐거든? 내가 말을 잘못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내 생각이고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건 있는 게 맞잖아 왜냐하면 911 중에서도 제일 좋은 거는 911 터보라고 하잖아 사람들이 근데 난 동의할 수 없어 나는 이게 포르쉐가 만드는 스포츠카고 911부터는 그냥 그랜드 투어로야 당신이 아무리 욕해도 나의 견해는 바뀌지 않아요 왜 그런지 설명을 할게요 911은 엔진이 뒤에 있잖아요 엔진이 뒤에 있고 변속기가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RR 리어 엔진 리어 드라이브라고 부르는데 이 박스터 카이맨은 엔진이 여기 있고 변속기가 여기 있어서 MR 미드쉽 엔진 리어 드라이브예요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내가 생각하는 궁극적인 차량 포맷은 스포츠카의 포맷은 MR이거든요 그럼 또 이런 질문을 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왜 911은 계속 RR로 만들나요? 그리고 심지어 911은 더 비싸거든요 그게 이제 거기서부터는 자기 주관이 필요한 거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리 가격이 뭐 어떻든 간에 배치 포맷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걸 사는 거고 아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싸고는 싫어 나는 무조건 좀 고급품을 가고 싶어 그러면 911을 사는 거거든? 재밌지 않아요 그거? 난 얘기할 수 있어 나는 아무리 돌이 썩어 문드러져도 이거 산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포맷이 갖는 장단점을 확실히 이해하고 장점이구나 단점도 있겠지만 일단 장점을 나는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것도 그래요 이 포맷이 갖는 장점이라는 것도 차를 좀 역동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인식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안 좋을 수도 아는데 또 그런 사람들도 911이 더 좋다고 그런 사람 알았었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근데 911이 더 좋지? 참 이상하네 그래요? 그럼 내가 단적으로 예를 들자 그럼 RR이 정말 그렇게 좋은 포맷이면 911 말고 페라리도 RR 만들고 마세라티도 RR 만들고 해야 되잖아 람보리기리도 RR 만들어야 되는데 자 포르쉐 911을 제외한 RR차가 현 시점에 또 있나? 생각을 해보자 스포츠카의 RR이 옛날에는 있었어 뭐 심카, 르노에도 있었고 르노 알핀도 있었고 많지는 않았구나 더 가면은 터커? 터커도 터커 스포츠카는 아니었지 그 다음에 체코에서 만든 타트라 타트라도 있었고 그 스포츠카라기만 그렇지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RR이 그 이외에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좋은데 왜 다른 사람들은 안 만들어서 이상하잖아 별로 안 좋으니까 근데 RR로서 좋은 포맷은 저기 있다 버스 왜냐면 이거 하면 안에 승객씨도 조용하고 버스로서는 뒷바퀴 접지력도 확보할 수 있고 장점이 많잖아요 버스에서는 장점이 많아요 근데 감독님은 왜 911을 사셨었나요? 4명 타니깐요 내가 4인승이 돼 우리 가족은 4명이니까 4명이 타고 다니려고 샀는데 지금은 이제 없죠 왜냐면 웃긴게 근데 996, 997은 뒷자리가 사람이 탈만 했거든 근데 991부터는 또 탈만 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911을 내가 염두해 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첫째는 다 커서 이제 조만간 출가하거든요 근데 우리 식구가 아니잖아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 사람을 우리가 고려할 이유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형상이 이제 미드쉽이라서 이게 RR보다 이게 MR이 휠 베이스가 10cm 더 길어요 그 911보다 얘가 더 휠 베이스가 길다고요 왜냐면 RR은 휠 베이스까지 길면 차가 무뎌지거든 배치에 관한, MR에 관한 얘기는 내가 지금 할 필요가 없겠다 우리 차량 포맷에 관해서 설명한 게 있으니까 그걸 보고 보시면 되겠군요 내가 그거까지는 얘기할 필요가 없겠고 7,2,8,2,9,8,2에서 뭐가 바뀌었는지를 우리가 봐야겠구나 전체적인 형상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 모양은 안 바뀌었는데 실제 운행을 해보면 똑같은 모양인데 바디 강성이 약간 더 높아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 모노코코 바디를 만들 때 이게 내가 알기로 한 85% 정도가 알뮤이 들어가거든요 나머지는 철을 구성됐는데 아, 얼마나 영리하냐 이게 다 알뮤으로 하지 않고 철을 섞어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철이 또 갖는 장점 더 튼튼하잖아요 적재적소에다가 재료를 써가지고 만들어서 가볍고 튼튼하게 만든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또 용접이나 본딩 같은 공법을 더 추가해서 7,1,8,2,9,8,1 보다 바디 강성이 약간 높아졌어요 그런 장점이 있고 그 다음 제일 많이 바뀐 게 엔진이구나 이거는 이제 호불호가 또 갈리죠 9,8,1까지는 2.7 자연흡기 6기통 3.4 자연흡기 6기통이었는데 7,2,8이 나오면서 갑자기 2.0 터보 그러니까 4기통 그러니까 플랫포죠 수평대항 4기통 터보 2,500cc 똑같이 수평대항 4기통이 됐어요 물론 터보 차자가 적용이 됐어요 여기서 4기통에서 좀 맥이 빠지잖아 사람들이 4기통 하니까 갑자기 확 김이 팍 새거든 사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4기통이 됨으로써 엔진 부피가 작아질 수 있고 그래서 힘이 줄었냐? 절대 그렇지 않지 우리 저기 2.0이 300마력이야 출력이 최고 출력은 300마력인데 토크가 세져가지고 사실은 우리 7,1,8,2,0이 9,8,1,3.4랑 거의 같은 랩타임을 보여줘요 엄청나게 빨라진 거지 그러니까 2.5는 엄청 빨랐지 우리가 몇 번 택시 영상들이 있는데 51초 때가 났던 것 같거든 내 기억에 이거 진짜 엄청나게 빠른 거잖아 그런데 이게 욕을 먹는 이유가 있구나 엔진음이 엔진음을 바로 들어봅시다 뭐가 문제지 고장 났나? 이게 뭐 4기통 측위에 좀 이렇게 엇박지 않았던 느낌도 있고 그것도 그거지만은 무슨 가라가가 소리는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거야 그리고 뒤에 배기를 들어봐요 이게 정상이라고? 이게 정상이죠 비틀이 약간 고회전하는 느낌 난다 이 차 지금 오래 서 있었어요? 예 아 그렇군요 아이들링이 좀 높아서 지금 왜 이렇게 높다고 굉장히 시골단 얘기죠 어 일단 소리가 더 열 편 없는데? 어 근데 그 얘기 또 하더라 아까 내가 912라고 718 박스터 카이맨 얘기 조금 더 해야 되는 게 그 포르쉐 동호회 뭐 박스터 동호회 그랬든지 911 동호회 가보면은 진짜 이게 끝내지 않고 올라오는 질문이 911이 좋나요? 718이 좋나요? 이런 얘기 계속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 답변 중에 아까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911이 압도적으로 좋다는 비율이 나는 많았거든요 봤을 때 근데 그분들의 논리 중에 이런 게 있었어 911이 빠르다는 거야 더 그거는 포르쉐가 힘센 엔진을 거기다 얹어놨으니까 그런 거죠 만약에 똑같은 엔진을 얹으면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 해보셨어요? 이상하잖아 왜 포르쉐는 똑같은 엔진을 여기다 얹어주지 않냐고 911에 있는 6기통 3000cc 터보 엔진을 여기다가 왜 얹어주지 않을까? 네 그거 얹으면 하극상이라 그러지? 네 그런 게 벌어져서 좋지 않거든 911의 명성에 금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앞부터 봅시다 이미 알고 계시지만 한번 봅시다 2차는 엔진이 뒤에 있기 때문에 앞에 본네트가 여기 트렁크가 있어요 우리가 프렁크라 부르죠 제목 깊어 그래도 프렁크가 있어요 프렁크가 있고 잠깐만 이게 포르쉐 보면 라이트에 옵션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라이트가 어느 정도 없는 거예요? 네 이거는 그러면 기본에 HID만 나오는 거고 이게 더 옵션이 올라가야지 LED가 이렇게 네모나게 되어 있는 다이나믹 라이트가 바로 위에 옵션이고 동그란 게 4개가 들어가는 게 그게 제일 광고 아니 라이트가 이거 위에서 두 가지가 더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지금 반도체 이슈로 그거를 지금 출고가 안 된다고 그렇죠 그거 넣으면 출고 안 된다고 그랬죠 나는 이해가 안 돼서 우리 언제 밤에 라이트 얻어가지고 길 못 간 적 있나? 근데 되게 예민하더라고 이거 사시는 분들은 네 전박이 네 전박이 LED가 포르쉐의 아이덴티티 네 전박이 LED가 포르쉐의 아이덴티티 네 언제부터? 네 그렇게 도대체 언제부터 누가 그걸 주장하는 거야? 나는 누구런 할로겐 라이트를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지금 굉장히 최신식 라이트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되게 멸시받는 라이트더라고 이게 네 자 앞쪽 서스펜션을 볼까요? 네 앞쪽은 아 기가 막히죠? 저쪽 서브 프레임이 완전히 알루미늄이에요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있고 다이케스트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쪽에 스텐션 스트럿도 알루미늄이고 이쪽 로어함도 알루미늄 뭐 너클 할 거 없이 다 알루미늄이에요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은 996 이후부터는 전부 이 방식이었어요 다 알루미늄이었어요 휠 타이어는 현재 2차니까 옵션에 따라서 18, 19, 20인치가 있는데 현재 2차는 20인치 옵션이니까 235 35에 20이겠지 뭐 안봐도 알아 그리고 아 이 브레이크 디스크 포르쉐이 앞브레이크를 몇 가진 줄 진짜 몇 가진지 몰라 앞브레이크 디스크가 981 시절에 2.7하고 3.4가 달라 그리고 981 3.4의 앞브레이크가 디스크가 9718 2.0이랑 같아 그리고 718 2.5는 조금 더 커 그러더니 718 4.0에 가서 또 커져 아 잠깐만 718 4.0 얘기를 하면 또 갑자기 이거 이제 없어졌네 그러고 보니까 728 그러면 4기통 버전은 단종된 거야? 어 단종됐다 포르쉐가 이런 회사야 어? 구형차 타는 사람을 병신을 만드는 회사라니까 그리고 캘리퍼가 더 크고 견고해졌어요 그게 이제 페달 필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디선스펜션 때문에 이 차가 싼 차를 인식 받잖아 이게 스트럿이잖아 이게 링크 수가 몇 개 없거든요 그래서 912는 멀티링크인데 얘는 스트로타입이라서 이거 싼 차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싼 설계를 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게 문제가 맞지만 타오면 별로 문제 없거든 그러면 된 거 아닌가 뒤를 봅시다 뒤를 MR임에도 어차피 앞에 보다는 브레이크 바이어스가 작게 걸리기 때문에 조금 작은 디스크와 4피스톤 캘리퍼가 장착되어 있어요 재미난 거는 뒤브레이크 패드는 986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한 종류밖에 없어요 되게 좋지 않아 이거? 브레이크 패드 내가 옛날에 986 탈때 사놓은 패드를 지금도 쓸 수 있다고 잘 바꾸면 디타일은 265-35-20입니다 검정 언젠가 부터 검정색 도색된 이게 옵션이더라 별걸 다 옵션으로 팔아요 트렁크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도 카이맨은 이거를 뜯으면 엔진룸에 접근할 수 있어요 여기하고 저기 의자 뒤쪽 벽을 뜯으면 들어갈 수 있죠 뒤에서 바뀐 게 이거잖아요 뒤에서 저기 98이라고 바뀐 걸 봐야지 요게 바뀌었구나 여기 뒤에 스포일러가 아 약간 덕테일 느낌 좋네 전에는 안 그랬잖아 왜 일자로 나왔잖아 그때는 이렇게 나왔는데 얘는 덕테일 느낌이 살짝 나게 바뀌고 테일램프 디자인이 바뀌었죠 테일램프도 조금 테일램프인데 얘들 멋을 안다 이 안에다가 입체적으로 만든 거 봐 범퍼도 조금 바뀐 거 같은데 나는 잘 모르겠어 그게 뭐 바뀌었다고 할 수 있지 밑에 한번 들여다볼 수 있을까 뒤에도 보면 소우 프레임하고 로어 암 같은 암유가 전부 알루미늄이에요 그리고 바닥에 보강플레이트 보호판경 보강플레이트가 아 여기서 다르다 잠깐만 이게 다르다 여기 스태빌라이저 고정 부위가 좌우로 고정 바가 생겼어 야 이게 강성이 이런데서 오는구나 잠깐만 잠깐만 우리 바로 가서 한번 확인해 보자 98이래 없잖아 내가 뭐라 그랬어 없잖아 여기는 그쵸 아 이런데서 근데 이상하다 했어 이게 이상하게 짱짱하다 그랬잖아 이런데서 차이가 나잖아 지금 야 느낌이 사람 느낌이 정확하잖아 그치? 야 나 지금 무슨 생각나냐면 그동안에 겪어본 분 중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자기가 982를 가지고 있는데 718이 훨씬 짱짱한 거 같다고 718 스태빌라이저 사다가 바꿔달라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거만 바꾸면 안 되는 거였어 그쵸 좌우 보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아 이게 수평 대형 유기통의 소리예요 이런 소리 듣다가 이런 소리 들으면 더 신형인데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겠어? 난 납득 못 할 거 같은데 저는 납득해요 왜냐면 저는 엔진이 작을수록 못 타는 주이기 때문에 근데 그건 있어 엔진이 배기량도 작아지고 기통수도 줄어들었는데 차가 가벼지진 않았어요 아 보강을 했으니까 그치? 다시 한번 봅시다 1대1로 보다 다시 보고 싶어서 그랬어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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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강은 야 보강은 철로 했다 하하하 알루미늄으로 알루미늄이 약하니까 철로 된 보강제를 써서 보강을 했어요 이런 데서 우리가 강성은 생각해보면 스태빌라이저가 비틀어지면서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붙잡고 있는 피부 포인트가 흔들리면 의미가 없죠 이거를 꽉 잡을 수 있게 피부 포인트를 더 견고해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지금 봐봐 981이랑 728이랑 별로 달라진 거 없잖아 그렇죠 실내도 바뀐 거 있나 한번 볼까 실내에 바뀐 거 있다 스티어링 휠 그렇죠 스티어링 휠이 달라졌죠 그래서 보니까 요즘 보니까 근데 또 재밌는 게 포르쉐는 이 휠을 빼다가 981이 다 다가와도 다 된데 그게 참 나 어 그게 달라졌네 981까지는 근데 왜 내가 일반형 스티어링은 여기에 변속기가 달려 변속레버가 달렸는데 스포츠 타입을 내가 해야만 그거 권장했잖아 근데 728부터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처음부터 다 이거야 그냥 아 정말 치사하네 그렇지? 그리고 크로노 위치가 조금 바뀌었고 크로노가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고 바뀐 게 없는데? 중간에 화면 좀 커졌죠? 아 커졌어요? 네 저러면 이것도 커졌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거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학교 가면 뭐 집에 14인치 텔레비 16인치 텔레비 가지고 친구들끼리 갑론 그런 거 보면 사람이 있잖아요 어린아이 나이 먹으나 승부욕이 있단 말이야 어린애들 어린애들 모여가지고 텔레비 인치수트로 대보고 엄마들은 모이면 옛날에 요즘은 안 그러더라 옛날에는 엄마들 모이면 아파트 평수 가지고 서로 대보고 아빠들은 차 크기로 대보고 다 대보고 있어 서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나는 인생을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사는지 모르겠어 대볼 필요가 없죠 옵션에 따라 다른 거지 달라진 게 아니지 이 차는 가죽 옵션이 들어갔구나 실내에 가죽 옵션이 들어가고 시트 옵션이 들어갔어 18웨이가 들어갔죠 그래서 시트는 되게 조절이 여러 방향으로 되는 거는 맞는데 시트 자체는 또 이거 왜 스포츠가 아니야 어깨가 없는 시트야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천장 안 떨어지나 천장 떨어지는 차들이 많던데 안 떨어지고 982는 천장이 잘 떨어지거든 천장이 안 떨어져요 개선 했겠지 뭐 그리고는 뭐 너무 달라진 게 없어 가지고 이거를 뭐 친형이라 해야 할까 싶은데 이게 그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고 그러면 한번 시승을 한번 주행을 한번 해 볼게요 아니 이 시트 지금 18웨이 옵션 시트잖아 이거 이게 보니까 뭐 별로 다른 거는 무릎이 있는데 여기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동그란 거 요추 받침대 이게 차이 나네요 그러면 내가 왜 포르쉐 시트 탈 때마다 허리 아프다 그랬잖아 이거는 안 아플 수 있네 이걸로 조절하면 되니까 허리를 근데 그럴 바에는 그냥 버킷을 사는 게 그쵸 그쵸 근데 또 순정 버킷은 너무 비싸잖아요 이 포르쉐 옵션 중에 버킷이 있잖아요 맞아요 너무 비싸 요즘 안 보여 그거 다닌 차들이 그거 한 400만원쯤 하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전에는 좀 보였는데 요즘 안 보이더라고 사람들이 안 사더라고 그렇게 그렇게까지 진심이 아닌 거야 그렇죠 덜 진심 엔진형은 진짜 엔진형만 듣잖아요 네 그런 느낌 있잖아 왜 지쳐가지고 활라이팔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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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느낌인데 이게 과연 잘 달릴 수 있을지 걱정되는 소리가 나 그런데 그건 정말 기후다 이렇게 잘나가 2.5는 또 2.0하고 달라가지고 터보 차자가 VGT잖아요 그래가지고 스포도 훨씬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내가 사실 지난달에 제도 갔다 왔잖아 거기서 박스터를 렌트했거든요 2.0으로 718 2.0 네 2.0이었어요 2.5니까 나는 지금 완전히 1대1 비교가 될 수 있어요 아 여기서 차이 많이 나는구나 전 RPM에서요? 지금 1200 RPM이잖아요 여기서 차이가 나요 그거는 2.0은 좀 답답하더라고 이거는 안 답답하구나 그냥 2.5 사는 걸로 그만큼 기름을 많이 먹겠죠 기름요? 연비 차이가 의외로 별로 안 나요 그런가요? 네 981도 2.7하고 3.4가 있잖아요 네 나 사실 2.7 사고 싶거든 네 제일 화가 나는 거는 아니 왜 2.7이 연비가 별로 안 조금밖에 더 좋지 않아 이럴 거면 그냥 3.4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 야 나 2.0 타다가 이렇다니까 완전 달러 초동이 이게 지금 옵션이 많아요 서스 옵션도 있고 배기 옵션도 있거든요 지금 배기 옵션을 전혀 안 켰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시끄러워 오우 야 차이 많이 나는구나 가석이 이 PD님 차는 박사잖아요 이게 안 그래도 카이맨이라서 원래 바디 향성이 높은데 7.8까지 합쳐져 가지고 맞아요 세대가 다르니까 완전 그리고 나이도 어리잖아 이 차가 지금 모든 게 합쳐져 가지고 바디가 거의 돌덩이 같아 지금 엄청 딱딱해요 그쵸 지금 서스펜션은 심지어 내가 풀어놨거든 그런데도 이 정도에요 그리고 딱딱하게 하면 해봐요 오 딱딱하다 딱딱한게 아니라 거칠다 네 그러네요 댐핑을 너무 세게 너무나 높여 놨어 트랙에서는 적당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켜볼까요 네 켜봐요 그냥은 잘 모르겠는데 아니 난 잘 모르겠어 그죠 그리고 나 아무것도 안했는데 변속 패턴이 왜 그냥 스포츠 스타일이냐 잠깐만요 이게 스포츠고 노말이 지금 노말이었죠 네 노말이었어요 노말인데도 제법 아 이게 터보 차가 배기량이 줄어가지고 저속이 약해지니까 981 대비 변속을 더 자주 하네요 그럼 더 고RPM으로 유지한다는 얘기에요 예 지금 확 바뀌더라고 이케어가 나 안 바뀐 줄 알았는데 아 가속시에 배기음이 조금 더 커졌네요 아 그래요? 밟으면 말 커지겠지 아 이게 나는 들은 얘기인데 이걸 하면은 뭐 방구 설계가 난다는 얘기가 있었어 아 그게 차이가 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 500cc 차이하고 그 다음에 터보차저 차이가 나잖아요 VGT 두 가지 차이가 합쳐져가지고 저속에서의 토크감이 차이가 좀 나네요 왜냐면 2.0도 2000rpm만 넘어가면 잘 나가거든요 이거는 그거랑은 또 달라 훨씬 여유있게 나가 이 차가 330마력인가요? 350마력으로 알고 있는데 250인가요? 예 왜냐하면 2.0이 300마력이니까 500cc 올라가서 이 정도는 돼야 되겠잖아요 350마력이라고 하면 하는데 실제로 이게 저속초크가 세가지고 엄청 빠르잖아 이 차가 맞아요 크기에는 1300, 뭐 1360마력 정도 나가니까 모든게 제 적정한 지점에 다 모여있어요 무게, 출력, 뭐 크기 어떻게 보면은 가격도 그래서 엄청 팔렸잖아 그래도 카이맨 보다는 박스터가 훨씬 많이 팔렸죠 어 근데 놀라운건 그거에요 981 시절에는 박스터와 카이맨의 비율이 9대1이었거든 네 근데 여기와서는 그렇지 않아요 카이맨 비율이 좀 늘었더라구요 어 왜그럴까요? 쓰읍 그러게요 박스터가 빨리 안나와서 그런가? 사실 그런 이유겠지? 타이어는 피레일리인데 피레일리 P0죠 P0에 많이 마모되는데 의외로 타이어 소음은 별로 없어요 지금 타이어가 골고루 잘 따랐더라구 그리고 이게 엔진이 터보로 바뀌면서 부스트 버튼이 생겼잖아요 아 나 맨날 잊어먹고 못쓰는거 맞아요 그 뭐 한 20초인가? 30초인가? 20초로 알고 있어요 네 최고 출력을 발휘해준다는 예 이거 봐 다운시프터가 굉장히 적극적이잖아 지금 그냥 그렇게 많이 밟지도 않았거든 이거 설마 내가 이거 다운시프터 시키려고 박스를 밟았겠어요? 그런줄 알았어요 하하하하 참 그러니까 터보차가 이게 문제지 저해진이 약하니까 그렇죠 배기량이 작으니까 그거를 지금 변속으로 커버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지금 노말모드인데도 이렇잖아 지금 스포츠 모드로 바꿔보니까 밴드 브레이크가 훨씬 적극적으로 걸려요 나는 스포츠 플러스까지도 필요없고 스포츠가 딱 맞는 것 같아요 타보면 제가 981 타봐도 네 그냥 노말모드에서는 저 RPM 토크가 너무 약해서 너무 저회전으로 다니려고 들어도 네 되게 힘이 없거든요 근데 스포츠 모드만 놔도 되게 편안하게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노말모드라도 돼 사실은 스포츠 모드로 보니까 왜 시끄러워지지 자동으로 갑염배기가 열리네요 이런 빌어버려 그러면 갑염배기를 PSE라 그러잖아 이거 프로세 스포츠 익저스트 이거 고르면 안 되는구나 또 시끄러워지니까 이제 그러면 스포츠 모드 놓고 이걸 끄면 되잖아요 해봐요 어 되네요 해도 되네요 근데 소리는 큰 거 같죠 왜 아니에요 그죠 아이딜링이 올라가서 아 그만큼 아이템이 올라가요 그리고 이게 노말모드에서는 한 850 정도 RPM인데 스포츠로니까 1000rpm이 돼 버려 스프레이로면 아 더 올라가지 않는구나 터보 차저 압을 채워야 돼서 그런가 보죠 그러게요 뭐 이유가 있겠죠 우리 신호인데 왜 저 차들이 자꾸 올까요 토크감이 있잖아 그치 맞아요 지금 981 3.4하고도 토크감이 비교가 안 돼 이거 봐 이럴 때 아 이거는 그냥 좋다는 표현 밖에 안 나오는데 너무 좋은데 이게 MR이 어떻게 보면은 다소 좀 주행감이 무서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도 않아 포르쉐가 보면은 트랙하고 앞뒤 트랙 잘 조절하고 뒤를 좀 넓혔잖아요 이세하게 타격도 넓잖아 또 그래가지고 지진성이 높아요 위화감도 별로 안 좋아요 그게 오히려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까요 그건 맞죠 나중에 이게 뭣도 모를 때는 이게 정말 딱 딱 붙어가는 느낌이 들잖아 원래는 MR이 그러면 안 되거든 맞죠 맞죠 네 이틀 이틀 해야 되거든 근데 그걸 다 없애놔 가지고 이게 뭐 진짜 다 될 것 같아 네 절대 그렇지 않죠 아니 운전을 잘하면 다 되기는 해 이게 그건 맞지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난 728 박 하고 이 박스터 카이멘에게 위상이라는 게 있잖아 사회적으로 갖는 위상이 그냥 뭐 입문용 포르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아니거든 나는 이런 거야 이 박스터 카이멘이 나한테 갖는 의미는 내가 제대로 된 MR 스포츠카를 하나 갖고 싶은데 프레임이 카본 베스트업으로 된 맥나렌이나 마세나티를 사기에는 내 재력에는 좀 무리잖아 사실 이게 설령 내가 좀 무리해서 살 수는 있다 치더라도 야 좀 부담되잖아 그거는 근데 그런 그런 부담없이 살 수 있는 스포츠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내가 이거 말로 지금 진짜 전달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면 그렇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차들보다는 내가 아까 말했던 차들보다는 솔직히 한 3분의 1 가격 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싼 맛에 타는 거냐고 하면 그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렇죠 네 가격은 3분의 1인데 물론 만듦새는 재질이나 이런 거는 조금 떨어질 수 밖에 없지만 그래서 그게 그러면 싸구려냐 아니 또 그건 아니야 제법 근사하게 만드는 차 그런 느낌이에요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누워서 아직 우리 PD는 뭐 그렇게 나이가 그 나이가 아니니까 나는 그런 생각 할 때가 있어요 누워서 가만히 있고 있다가 야 내가 이러다가 갑자기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빨리 가서 좋은 차를 하나 사야지 라고 마음 먹었다가 확 이제 앵카에 가서 막 맥나넨을 뒤져 근데 그러다가 잠깐 한 시간쯤 지나서 얼두 정신 차려 보면 내가 미쳤나 내가 미쳤지 이걸 왜 보고 있지 이러다 보면 또 그 다음에 아 이게 아니라 현실적인 걸 사자 라고 하면 이걸 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불끈불끈해서 다른 거 보다가 결국은 돌아오는 게 여기라는 거야 나는 내가 언젠가 라이브에서도 한 얘기 있지만 내가 저기 맥나넨이나 뭐 람보기니 가야라도 같은 게 싫은 이유는 출력이 너무 과한 거거든 내가 쓰지도 않은 출력을 달고 다니잖아요 엔진도 그 힘을 내기 위해서 그만큼 큰 엔진을 달았잖아 생각해보면 내가 쓰는 힘이 요만큼이면 거기에 딱 맞는 크기의 엔진을 달고 있는 게 제일 유리하잖아요 운동성능 측면에서 거기에 완벽한 차가 이거라니까 물론 내가 돈 엄청 잘 벌면 나도 더 좋은 거 사고 싶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 또 현실적으로는 다른 슈퍼카드는 그래서 더 힘이 쎈 만큼 더 무겁잖아요 네 그게 싫은 거야 출력하고 무게하고 거기서 막 저울질을 하다보면 아 1350km 넘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된다고 그 사람이 저도 사실 데일리로 타는 차랑 박스터랑 비교해보면 무게 차이가 꽤 나거든요 그렇죠 거기 그 가벼움에서 오는 경쾌함이 확실히 체감이 되기 때문에 그럼요 포기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럼요 그리고 같은 1350km이라도 이거는 무거운 게 안으로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무게감이 더 없어 맞아요 특히 앞부분은 더 가벼우니까 더 없죠 아 다른 거 다 싫어 난 이 말 말하잖아 아까 우리 시님이 나한테 왜 911 사장 물어봤잖아 네 그 일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 엔진이 앞에 없잖아 엔진만 앞에 없으면 된다는 주의야 이제는 엔진이 앞에 있으면 거기서 오는 그 둔함이 아 이걸 이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 나는 그게 너무 싫거든 네 그래서 앞에 엔진은 4기통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게 내 주의라 그랬잖아 자세도 좋아 여기부터 팔꿈치부터 기어레버 딱 자세도 나와요 야 이거는 수동 변속을 할 이유가 없네 지가 알아서 다 잘하네 지금 스포츠 모드인가요? 네 내가 기대한 거보다는 변속을 빨리 해 또 이게 한 3천쯤 가면 토크가 막 분출하니까 자연흥기에 비해서 토크가 세니까 그렇죠 부스트만 시작되면은 세잖아요 이 엔진이 놀라운 게 터보 엔진임에도 레브리밋이 7천이 넘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트랙에 참 우리가 반대로 됐어 다른 사람들은 길을 더 많이 타고 트랙에서 리뷰를 잘 못하는데 우리는 트랙탈 일은 많은데 기세탈 일이었잖아 근데 이거 트랙 타보면은 터보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7천 이상까지 쫙짝 뻗거든요 기가 막혀요 이 엔진 정말 난 포르쉐가 와 정말 엔진 만드는 거 이거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 토크가 2500쯤에 확 분출이 돼 2000부터 나오긴 나오는데 쏟아지는 건 2500부터야 진짜 그때는 쏟아져요 과할 정도로 일상주행에서는 2500을 안 넘기는 게 좋겠어 왜냐하면 조상님 만날 수 있어요 여기 보스 안 써있죠 네 옵션 없다 없습니다 와 다 맞다 방금 전에 로보의 로보 노래를 나왔잖아요 근데 맥시디가 엊그제까지 집에서 들은 노래거든 아 이게 배기 소리 때문에 음악을 듣기가 좀 힘든데요 환장하겠네 하하하하 오디오음도 약간 좋아졌다 982보다 조금 낮았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후라가 지금 너무 시끄러워 지금 제가 그래서 일부러 가면을 껐는데도 네 그때도 시끄러워 야 이거 문제가 있다 중속 토크가 너무 세거든요 네 운전자를 건방지게 만들어 다른 차들이 다 장난으로 보여 그냥 가지고 놀 수 있거든요 지금 다 설계용은 우리 일반적인 일반 도로용 타이어의 접귀력을 생각해보면 이 정도 출력이 그냥 딱 적당한거야 심지어 내가 지금 일부러 수동모드 났어요 자동으로 변속되는게 싫어서 따로 지킬 때가 싫어서 야 이거 4천 넘어가면 더 시끄러워진다 그러니까 소음이 소리가 큰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저음이잖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 꺼봐요 야 이거 안되겠어 너 뭐가 줄었다는거야 하하하하 6단하고 7단하고 기어비가 많이 차이하는군요 7단이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할배차 돼버리네 타니까 지금 되게 좋잖아요 네 근데 내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이 차 엔진오일 필터 빼기가 그렇게 힘들대 빌어먹을 위치에 있다겠어 982는 에어컬리라고 빌어먹더니 얘는 오일필터가 빌어먹어 아 근데 이거 방금전에 2500속 나갔잖아요 네 살짝 의도하지 않은만큼 이상으로 나갔어 오오 출력 특성이 리뉴얼하지 않은게 이게 좀 불만이다 터보차의 한계 아닌가요 맞아요 그냥 982를 가야되는 것인가 하하하하 그러면은 돈도 좀 아킬 수 있는데 더 4.0을 한번 타보고 아 4.0이 근데 의외로 배기량 대비는 또 그렇게 힘이 늘어난 것 같지가 않더라고 근데 우리가 이 공도에서 타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 트랙에서만 탔죠 하하하하 공도에서도 한번 경험을 해봐야죠 그렇죠 와 힘 진짜 세다 이거는 사고머신 아닐까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절제력이 없는 사람은 타면 안되겠네 기분 나는대로 밟으면 큰일 나겠네 차가 너무 잘나가요 그렇지 350마리 이렇게 잘나가는데 650마리 째 차는 어디다가 쓰지 도대체 자랑할때 쓰는건가 거의 그렇죠 하하하하 지금 이게 350마리인데 우리가 지금 그래마야 몇 마력 쓰겠어요 지금 200마력도 안썼어 한번도 엔진이 자기가 가진 능력을 꽉 채웠을 때의 그 맛이 있잖아요 내가 어디서 봤는데 ESP 용도 ESP 스위치의 용도 이렇게 나왔던데 뭔가요 자살용 하하하하 이 스위치 이 그림이 뭐냐고 누가 물어보니까 그랬어요 이거 사고라는 종이라고 하하하하 끄면 큰일 난다고 근데 그 말이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잖아 맞죠 그게 무슨 버튼인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게 맞는 말이죠 그렇죠 발작 버튼 하하하하 그걸 알정도가 돼야지 끄는게 맞죠 그렇지 무조태우 끄면 큰일 나는거 아니야 이럴 때 지금 엔진음이 뭐가 망가진 것 같죠 맞아요 좀 과한 느낌이 나요 내가 말하는 거는 배기음이 아니라 기계음 있잖아요 네 맞아요 깨르르르르 소리 돌아가는 소리가 마침 우선 캄샤프트가 다 따라 없어진 것 같은 소리가 난다는 거야 그래서 처음 탈 때 아이고 내가 망가트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 근데 또 절대 망가지진 않잖아 수원이나 유원은 뭐 지금 완전 보정이잖아요 아 근데 또 놀라운 거는 막상 내가 풀소스를 하잖아요 출력이 꽉 안 나요 와 아 방구를 껴주는 게 달라지네요 아 그래요 네 98이라고 하면 비교도 안 돼 그치 맞아요 지금 토크가 나오는 양이 비교도 안 돼 지금 그러니까 이게 빠르지 야 이거 못 모르고 타면 껌껌껌껌 대로 가는 줄 알겠다 나는 지금 삭 준비를 하고 있어 봤거든요 근데 지금 특별한 행동을 안 하잖아 지금 차가 계속 안 할 거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야 사람들이 그쵸 갑자기 나와버릴 텐데 근데 언젠간 나온단 말이야 이게 이거 브레이크는 뭐 기가 막혀요 지금 이게 브레이크가 뭐 제속력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뿐만이 아니고 이 가감 조절이 기가 막혀 근데 이것도 왜 언더가 심하지? 내 생각할 때는 이제 앞뒤 스테빌 설정을 좀 바꿨어 981에서 그래서 길에서 지금 더 언더가 됐어요 차가 물론 내가 지금 세게 밀어붙이진 않았지만 내가 생각한 거보다는 애매스럽지 않아 지금 맞아요 저도 옆에 타보면서 우리가 구파를 타도 이렇지 않거든 이거보단 더 잘 움직일 텐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거 너무 레일처럼 가려고 그러잖아 이게 레일 기차처럼 레일에 가는 듯 하다가 한 개 가면 언더가 나요 지금 살짝 물론 약 언더가 나요 이건 내가 기대한 박스터 카이맨이 아니거든 언라인먼트 세팅을 조금 바꾸면 될 것 같긴 해요 우리가 언라인을 자꾸 바꾸는구나 아 맞다 우리 거랑 다르죠 다르자 이게 공장표구나 지금 언라인이 착각했네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언라인을 바꾸는구나 그 생각을 못했어요 왜 이러지 이랬어 지금 공장표 오면 이게 맞죠 맞죠 공장표 언라인이 지금 마일드 언더스티어 큰 유해감을 주지 않고 그 다음에 빠른 스트링 조작이 필요 없는 그냥 스트링 말고 조금 기다려도 되는 딱 그 정도로만 늘어났네 근데 이게 이러다가도 한 번씩 훅 간다고요 그게 위험한 건데 그때는 발자코트는 안 누르면 돼요 다 알아서 해줄 거기 때문에 근데 보니까 이 718들이 냉각개통 트러블이 많은 거 보더라고 썸머스텟하고 워터펌프가 이렇게 깨지는 일이 많대요 아 이거 안 되겠다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잠깐만 이래도 시끄러워 저래도 시끄러워 지금 아니 별로 안 조용해졌는데 그러니까요 이거 전머리 가면 이거 안 되겠는데 지금 귀가 벙벙벙할 것 같아요 저음이 너무 크잖아 지금 981은 순정 버플러 왜 부드럽게 봉 봉 이렇게 나거든 근데 이거는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지 일부러 시끄럽게 하려고 한 그런 티가 좀 나는 거 같아 그쵸 왜냐면 안 그러면 토보차가 소리 너무 안 나니까 이건 아닌데 토크감은 어마어마한 건 맞는데 요 안에서 딱 딱 딱 이 소리 뭐예요 딱 딱 소리 나는 나도 물어보고 싶은데요 메카니즘에서 나는 소리 같지가 않고 무슨 소리 나는 거지 이게 또 이게 스테빌이 더 강해진 게 맞는 게 롤이 지금 훨씬 억제돼 있어 981보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게 더 언더가 심해요 지금 심지어 우리 소스페셜 지금 쪼이지도 않았잖아 네 미치겠다 한 번 더 쪼였어요 아 350만원 과한 거구나 히티드 스티어링 휠 여기 있었어요 여기 있었어요 여기 있으면 히팅이 한 번 되고 퍼지고 그거 못 찾는 위치에 있네요 그러게요 알아야지 킬 수 있겠네요 맞아요 이게 다르다 981은 저 토크가 좀 약한 것 같지만 딱 밟으면 이렇게 꽉 뭉쳐져 있다가 그렇게 분출되는 느낌이 드잖아 근데 얘는 그냥 수루수루수루 수루수루수루 이렇게 가요 지금 저회전부터 그래서 이게 훨씬 빠른 거는 맞는데 그 진짜 엔진의 그 스포츠카 같은 느낌은 981이 더 있어 나 오늘 돈 많이 굳었다 하하하하하하 그리고 밖에서 아이들링에서 엔진에서 나오는 이상한 금속 송소리 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 나잖아요 이래도 되나싶은 저게나 진짜로 아 이게 힘은 센 건 맞거든 근데 아 이게 어쩔 수 없이 나는 자연 느끼 파인가 봐 이 리스폰스나 이 필링이 자연 느끼만 못해 나한테는 저도 그래요 그래요? 네 저도 자연 느끼가 훨씬 좋은 거 같아요 느낌은 그렇지 힘은 뭐 딸리더라도 힘은 조금 딸리는 거 맞죠 근데 물론 이게 연비가 좋을 거야 사실 살살 타면 아 물론 이거 밟으면 기름 말도 못하게 먹고 이것도 살살 터잉을 하면 이게 연비가 더 좋아요 편차가 엄청 큰 거죠 엄청 커요 그래서 만든 거거든 이거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저렴하다 그랬잖아 내가 근데 1억이 넘어 하하하하 포르쉐중에 상대적으로 저렴한거지 그렇죠 미드쉽 스포츠카 중에서 저렴한거지 그렇죠 미드쉽 스포츠카 중에 이게 제일 싼 거 아닌가요 그렇죠 또 얘기하지만 싼데 좋아 싼데 엉터리는 안 되잖아 이게 지금 아 근데 일단 미드쉽 스포츠카 자체가 그렇지 엉터리는 없구나 엉터리는 없구나 대충 만든 게 없구나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게 보면 로터스에서 이번에 왜 에미라가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걔랑 자꾸 비교가 되거든 지금 가격이 더 비싼가요? 에미라가 더 비싸더라고요 그렇죠 자꾸 비교가 되는데 그래도 또 포르쉐가 986부터 만들어 놓은 전통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로터스도 엘리스부터 만들어 놓은 전통이 있지 않냐 라고 하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왜냐하면 그 사람들 퓨어 경량 스포츠카를 표방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선행했잖아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 방향을 바꿨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도 일관증이 있었잖아요 지금 일관된 방향으로 봐서는 이거 훌륭하거든 왜 MRS가 너무 망한 것 같냐 이게 뭐 오해하면 안 돼 MRS가 그렇게 월등히 좋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지금 개인적인 취향 차이잖아 MRS가 힘도 약하고 바디도 약하고 못생기고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밌다는 거야 이거 지금 그런 재미가 없잖아 너무 붙어서만 가려고 되니까 대신 안전하잖아요 그런가요? 네 대중에게는 안전하죠 아니야 근데 그래서 너무 달리게 되잖아 저 밑에 밑에 한 번 안 달릴 거 아니야 근데 단순히 생각해보면 MRS를 사던 사람들이 사고 났다는 얘기 들은 거랑 718 타는 사람이 사고 났다는 얘기 들은 거랑 MRS가 훨씬 많지 빈도만 봐도 MRS가 훨씬 많지 그러니까요 맞아요 힘도 없는 것이 사고는 왜 이렇게 나는 거야? 토요타에서 다시 만들어주면 좋을 텐데 그렇죠 수평대향으로 딱 만들어주면 네 스파라이징 원자마크로 기시동차는 저는 누굴이라고 할 텐데 토요타가 여러 개 없어요 아니 수프라 맞는 거 안 봤어? 아 수프라 나 지금 여기 누가 카톡으로 질문을 왔거든요 제가 질문의 요지를 알려줄게요 네 그분이 지금 스포츠가 여러 대 있는데 수동 스포츠가 다 사고 싶어요 네 토요타 86을 사려니까 너무 이분 연세가 있으신데 너무 애들 차 같아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어? 로터스에서 수동이 나오는데 맞잖아요 에미가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어? 이거 사야겠다 했는데 내가 그게 도요타 엔지니에다가 토요타 변속기예요 그랬더니니까 기미 팍 세잖아요 지금 이분이 아 실망해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수프라 엔진은 왜 안 썼냐는 거야 그게 BMW이니까요 그러니까 또 이분이 혼란해요 예? 왜 수프라가 왜 또 BMW예요? 지금 자기들은 로터스에 엔진 줬다면서요 듣고 보니까 내가 대답을 하면서도 어? 그렇네? 하하하하 이분 요지는 그거지 아니 스포츠카 수프라가 있는데 왜 그 엔진을 안 쓰고 그 엔진을 왜 안 쓰고 왜 로터스에는 또 탄리에 쓰던 V6의 존재 이거야 지금 요지가 맞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지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왜 포르쉐 수동을 선택을 안 하시나요? 없잖아요 네 중고로 살 수 있지 않나요? 아 중고는 절대 안 사시는 분이네요 아 그런가요? 네 아 이거 직수두송 거의 없잖아 그러고 보니까 어때 없죠 그쵸 네 어렵네요 그거 진짜 그러고 보니까 어려운 얘기잖아 그쵸 송차랑 사고 싶어 죽겠는데 송차가 없어 오직하면 아반떼이를 살라 그랬어 하하하하 하룻밤 지나고 보니까 이거 아닌 거 같은 거야 지금 GR86이 너무 이제 어 너무 애들 같잖아요 그 디자인이 아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죠 연세가 있으시면 그쵸 그리고 GR86이 안 나와 맞아요 돈이 있어도 못 사니까 그나마도 나오면 사겠어 어 1년 더 걸린다 그러던데 지금 계상이 오늘만 해도 ESP를 끈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어요 맞아요 전혀 뭐 쓸 일이 없었으니까 더 조용하게 만들고 싶은데 방법이 없네 계속 걔를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수업 모드를 그래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패드를 스포츠 운전하려고 쓰는 게 아니고 RPM 빨리 낮추려고 이 패드 조작감도 더 나빠졌어 981에 비해서 네 너무 짧아졌잖아요 981이 더 작동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내가 참 말하려면 미안해 이거는 내가 마세라테 이런 거 타다가 타니까 그런 거지 페라리 타다가 이런 거 내가 지난주에 마세라테하고 페라리 탔으니까 그런 거 타다가 이거 타면 사람이 그래요 간사해서 비교할 수밖에 없죠 자꾸 맘에 안들어져 이런 게 알 알 수가 없잖아 그렇죠 페라리는 보니까 이 패들이 카본파이버로 만들었던데요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페라리도 이 패드시프트가 컬럼에 붙어있죠 이것도 중립 빠지는구나 두 개 누르니까 지금 중립 빠졌어요 두 개 동시에 눌렀더니 그게 제일 조용히 갈 수 있는 방법인가요 그럼 그렇죠 아 연비가 좋다 기름이 잘 안 떨어지네요 2.5GTS가 잠깐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출력이 더 조금 더 높죠 네 그러다가 4.0이 나오면서 우리가 2.5GTS 태맥에서 타던 스머프 색깔이 2.5GTS 맞아요 그것도 카이맨이죠 네 카이맨이었어요 그때 기록이 엄청 빨랐잖아요 1분 4초로 난 기억해요 귀가 왔는데도 무거워 아 젖었어 잘하네 이거 엄청 빠르구나 이 차 2.5S로는 인재에서 단독 어택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택시만 했던 것 같은데 했었죠 택시가 막 51초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 영상은 내렸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랬던 적이 있었죠 이게 신기한게 9.11은 왜 앞이 너무 가벼운 느낌이 있잖아요 이건 또 그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 위화감도 별로 없잖아 지금 9.11은 진짜 처음 타면은 와 이거 이래도 될까 차가 이게 앞이 이래도 되나 조용히 잘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앞이 이게 안 붙은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있잖아 이거는 5% 내려난 거거든 9.11은 예를 들어서 뭐 4.6이라면은 40.60이라면 이게 45.55 잖아요 그 정도인데도 이거는 그 느낌이 없어 그럼 9.11을 좀 가파른 오르막을 빨리 가게 되면은 되게 불안하겠네요 평균도 불안하던데 그거 안 느껴져요 9.11 제가 많이 안 타봤는데 아마 안 타봤어요 평균도 꽤 불안한 느낌이 들어요 이 스테링 저장 느낌은 되게 좋아요 그리고 MDPS인데도 위화감 전혀 없고 그리고 무게감도 옛날 포르셔처럼 그렇게 무겁지 않고 그럼 981도 이미 해결했잖아 981부터 MDPS가 들어갔잖아요 987까지는 유압이었으니까 이게 문제야 지금 롤도 별로 안 느껴지고 쫙 붙어서 가는 느낌이 드니까 레이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거 사람 가게 하는 좋지 않아요 약간 좀 일렁거리고 이래야지 사람들이 겁먹고 안 달리잖아 맞아요 이것도 무한 안심감을 주는 차잖아요 맞아요 포르셔 이제 작전을 정했구나 무한 안심감으로 못 모르고 계속 밝게 된다는 거야 지금은 여름이지만 겨울에는 노면이 미끄럽거든 그러면 사실 지컵 지컵 한단 말이에요 다른 차 타다가 포르셔 타잖아요 그러면 진짜 너무 좋다 되게 좋고 이랬거든 지금은 사실 잘 모르겠어 감각이 무뎌졌네요 이제는 너무 좋은 거에 다 그 놈이 그 놈 같아 다 그 놈이 그 놈이요 야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상향 경주가 돼서 맞아요 저한테는 981이 더 좋은 거 같아요 그래요? 본인이 981 가지고 있어서 자꾸 팔이 안으로 굽는 거 아니고?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나는 981이 없잖아 내가 말하면 내가 좀 더 객관적일 수 있잖아 나도 빠르면 진짜 빨라 이게 근데 뭐 빨리 가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그렇지 스포츠 주행의 목적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죠 내가 왜 이런 차를 선택을 했는지 그렇죠 그리고 나는 또 그런 생각도 들어 그러면 운전이량이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한 기능을 연마하게 되잖아요 이게 운전 실력이 연마가 될까? 안 될 거 같아 지금 대신 반대로 얘기하면은 다른 차 타다가도 그냥 바로 탈 수 있는 것도 맞아 그냥 뭐 특별한 기술은 요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만들었어요 지금 그래서 많이 팔렸잖아요 왜요? 똑똑하네 만약에 형이 그 차 포르쉐 너무 이상하더라 뭐 무섭더라 사고가 너무 잘 가더라 막 돌더라 그러면은 많이 안 팔렸겠죠 그렇죠 브레이크에서 소리난다는 얘기가 이 얘기구나 삑삑삑삑 네 이게 718들이 유난히 심한 거 같더라고 아 디스크가 커졌잖아 참 앞에가 718 패드가 98이라고 패드가 약간 달라요 근데 또 뒤에 이렇게 날개만 자르면 들어가거든 보안은 되긴 되죠 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718 패드가 982보다 패드 면적이 넓어요 그래서 재능력을 그거를 얻었더라고 내가 그 얘기도 하고 옛날에 우리가 왜 이거 718 처음 나왔을 때 트랙 타고 내가 그때 그랬잖아 이거 이상하게 982보다 브레이크가 잘 된다고 내가 그때 그랬잖아요 나중에 봤더니 패드가 바뀌었어 하지만 애프터마켓 용으로 파는 것들은 다 품번이 똑같다고 다 똑같아요 981이나 718이나 네 718이나 다 넓게 찌게들은 그냥 그럼 이제 981도 애프터마켓 사면 더 브레이크 세졌겠네 요즘 걸로 사면 718에 맞춰서 만들었으니까 이 차를 대체할 만한 뮤드쉽 스포츠카가 잘 없구나 로토스가 조금 있었는데 로토스는 사실 이거는 그래도 마음먹으면 일상용으로 출퇴관할 수 있지만 로토스는 또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불편하죠 그렇죠 로토스가 이거를 대신할 수가 없잖아요 마땅하게 대체할 만한 차가 없어요 르로 알핀? 비싸잖아요 원래는 비싸면 안 되는데 별로 없지 않나요? 아직 정식 발매도 안 하고 있고 실제로 살 수 있는 미드쉽 스포츠카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가격이 이렇게 점프예요 갑자기 네 갑자기 점프예요 여기 포르쉐에서 다른 브랜드로 가면 그나마 알팔 정도가 조금 배기량이 있는데 너무 커져가지고 그래도 데일리로 탈 수 있을 정도잖아요 그렇죠 과하긴 하지만 난 무거워서 싫다니까 네 차가 너무 크고 무거워요 그래도 그렇다고 페라리는 너무 비싸요 값이도 너무 올라가요 네 맥라레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랑보르기니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맥라린이 자기 통거장 하나 만들어주지 짝 맥라레는 절대 안 할 것 같고 도요타나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알파로면 포시 같은 게 정식으로 들어왔으면 근데 그거는 비싸지 않나요 그래도 바디를 너무 특수하게 만들어가지고 네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맞아요 대량 생산이 어려운 구조야 네 PMW가 믿으시면 아예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죠 PMW는 안해요 네 여러분들한테는 바라지도 않아 그래도 한번 나오긴 했었잖아요 아이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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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진짜 큰 먹먹고 만들었는데 항상 많이 써 망하네 아이팔이 있었는데 한 번 망하면 사람이 한 번 뭐해 망하면 놀라서 그 다음에 안해요 벤츠에서는 없죠 벤츠는 심지어 AMG GT도 없었어요 AMG GT를 가고 다 통합해서 SL이 된다고 했어요 플랫폼이 하나밖에 안 가봤어요 제가 노말모드로 왔으니까 변속이 되게 자주 돼요 연비 위주의 운전 딱 바뀌어요 변속 로직이 완전 연비 위주로 바뀌어요 그런데도 차는 술술 막 나가 그리고 7단 들이 가고 자꾸 기아가 중립으로 풀려 아 어 이거 안 해봤으면 모를 뻔했네 981은 없잖아 이거 그때 981도 있었는데 우리가 981을 연비주행을 안해봐가지고 연비주행하는데 안되는 거 같아요 그쵸 제 차에서는 안됐던 거 같아요 그쵸 이거는 중립으로 갔다가 자꾸 다시 들어가요 맞아요 예전에 우리 3년 전인가 4년 전에 718 리뷰할 때 얘기했었어요 지금 다시 옛날에 잊어버리고 있다가 다시 옛날 생각이 났어요 맞아요 아 그때 리뷰를 했었네요 아 그래요? 718 박스터 리뷰를 했었죠 그랬어요? 네 아니 기억이 안 나죠 나 병원가야 될 거 같아요 저희 채널 완전 초창기에 저 병원가야 될 거 같아요 그때 오펠 스피드스터랑 엠엑스피드스터랑 박스터랑 맞다 8이 아니었지 그게 718이었지 718이었죠 맞아요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다 잊어버려요 돌아서 딱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정신과 선생님만 얼마 전에 만날 일이 있었거든요 네 제가 여쭤봤어요 제가 이런 데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닌가요 했더니 저도 요즘 똑같아요 일반적인 노화의 현상인걸 노화의 현상이에요 노화의 현상이에요? 이게 제일 기분 나빠 그 엔진 소리가 우웅 나는 건 좋은데 까르르르륵 소리 있잖아 네 정말 기분 나쁘네 근데 이건 뭐 다 나는 소리니까 아 이거 안 되겠어요 나 스포츠가 많아요 너무 변성을 자주 해가지고 기한을 넣다 뺐다 해가지고 불편해 기름 좀 더 쓰고 그냥 이렇게 다녀야겠어 이게 이게 저음이 없어 네 저음을 다 제가 담당하고 있어 연비는 얼마나 왔어요? 오늘 우리가 방금 탄 게 7.6km 그렇죠 이 정도 주행 강도로 이 정도만 비면 연비 좋지 산길에 갔다 왔는데 지금 물론 내려올 때는 살살 오긴 했지만 그냥 826 사는 걸로 다시 결정했어요 구할 수가 있나요 근데 네 이젠 기다린다 일단 계약해 놓고 네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또 그동안 다른 차를 타시겠죠? 그렇죠 다른 차 많은데 왜 자꾸 그걸 타시려는지 이 차를 처음 출구하신 차주가 옵션을 딱 달리기에 필요한 옵션만 넣은 것 같아요 옵션 잘 넣었어요 왜냐하면 가죽 패키지도 꽤 괜찮은 가죽인 것 같아요 멋있죠 여긴 또 안 넣었잖아요 여기까지 넣으면 비싸니까 맞아요 두통 가죽만 넣고 그 다음에 서스펜션 넣고 가변배기 넣고 배기 넣고 크로노 옵션 넣고 크로노 넣고 시트 이건 좀 과하긴 한데 시트를 넣고 라이트 안 넣고 맞죠 이게 되게 시속파가 뽑았어 맞아요 보통 왜 이것 사러 가면 뭣도 모르고 그냥 왜 포리스 산다는 기분에 들떠가지고 막 넣잖아 원래는 그러다가 이제 막 배가 산으로 가거든 근데 이거는 그러지 않고 이거 5차 산 사람은 주관적으로 자기가 딱 잘 뽑았어 남들이 뭐래도 흔들리지 않고 옵션을 딱 자기한테 필요한 걸로 공조기도 그냥 기본 공조기 네 허세를 하나도 안 부렸어 배기 허세는 좀 부리셨는데 배기가 이게 이게 사기통이니까 신경을 썼겠지 결론적으로는 잘 못 넣었어 배기는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방금 그 얘기 했잖아요 이게 중고차 샀으니까 이 분이 지금 현차주는 그러면 이 전차주는 이거 팔걸 뭐 샀을까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 911에 샀겠죠 아 정말? 네 아 정말요 너무 많은 뜻이 담겼다 지금 왜냐하면 제 예상이 아 그래요? 틀리진 않을 것 같은데 아니 뭐 우리 PD가 나보다 똑똑하니까 내가 그거 인정하는데 나는 진짜 그게 납득이 안가서 그러는 거거든 저도 납득은 안 되지만 나였으면 이거를 팔았잖아 그치? 나였으면 맥래렌을 샀을 것 같거든 그 다음에는 그러지 않고 이걸 왜 팔았겠어요 내 입장에서 마세라티가 새로 나와서 마세라티 샀나? 이렇게 생각되잖아 MC20 같은 거 근데 그건 아니 거라는 거지 그쵸? 맥래렌하고 페라리하고 람보르기니하고 마세라티 빼고 나면 이 다음에 갈 게 없거든 내가 볼 때는 근데 그건 우리가 너무 차를 고르는 기준이 저희는 정해져 있잖아요 네 비관대잖아요 어느 한 방향으로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안 정해져 있는 거 같아 그럴 때가 있더라 의외로 진짜로 그 다음에 만나봤는데 에세이를 타고 났잖아 맞잖아 내가 할 말이 없잖아 내가 어? 지금 지금까지 뭐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쵸? 그리고 아예 그냥 스포츠카 안 타실 수도 있죠 벤트리 타고 났을 수도 있어 벤트리 타고 났을 수도 있어 근데 이거 타다가 벤트리는 안 가더라 만약에 다른 스포츠카를 선택을 했다면 진짜 뭐를 샀을지 궁금하긴 하네요 그쵸 정말 의아하잖아요 생각해보면 그런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718 뭐 카이맨 박스터 타다가 911 타시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네 엄청 많죠 네 그런 거 보면은 세상이 꼭 그 원리나 이치대로 돌아가는 거는 아닌 거 같아 분명히 그 사람들은 본인만의 다른 기준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더 업그레이드 했잖아요 지금 가격 업그레이드가 됐죠 아 가격 업그레이드 그게 다시 해석하면 그게 좀 태일을 세게 맞은 거 같아요 진짜 근데 저희 기준대로 차를 변경을 한다면 이거 다음에 무슨 차를 없죠 살 수 있을까요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그러니까 돈을 조금만 보탠다고 없다니까 없다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뭐야 평생 이거 타야 돼? 아니면 이거 탄 다음에 이걸 타는 순간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맞아요 다음 차 때문에 다음 단계가 너무 계단이 높아갖고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냥 4.0 정도로 718 3.0 정도로 만족해야 되나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똑같은 차잖아 똑같은 차잖아 차를 바꾼다는 개념이 좀 아니고 그렇죠 엉뚱하게 바나메라 이런 차가 나타났으니까 진짜로 차의 용도가 다른데요 그건 같을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제 생각엔 다르니까 음 그렇죠 그만큼 대안이 없어 이거는 근처에 경쟁자도 없고 대안도 없어요 네 근데 또 이 차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말이 하나 있거든 운전 재미 사람들이 나 그거 봤어 구일이라고 카이멜하고 제가 날라가 그러면 아 나는 카이멜 탈 때 가서 재밌었는데 구일에 사니까 재미가 없어요 뭐 이런 분도 있거든요 음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도 그러게요 트랙에서 느껴보셨나 그랬다면 이해가 되는데 설마 그렇죠 그래서 이해를 하죠 이게 물건에 대한 어떤 우리가 평가를 내리는 거는 개개인마다 정말 제각각이구나 라는 생각을 내가 해요 내가 그렇다면은 내가 하는 말도 그분들이 하는 말하고 같이 취급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 아는 만큼 보이니까요 그렇죠 내가 재밌다는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난 이거 생각보다 재미없어요 트랙 가야 재밌는 차야 이거는 맞아요 길에선 재미없구나 별로 나 이제 알았어 길에선 그냥 썩 뱀트 타고 다니는 걸로 하하하하 이거 길에선 재미가 없는데 길에서 썩뱀트 타고 다니는 걸로 하하하하 이게 문제야 계속 썩뱀트 타고 다니는 걸로 썩뱀트 타는걸로 썩뱀트가 진짜 괜찮네요 네 서운하 미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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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맷이 딱 딱 적당하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네.